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늘을 왜 다 다 던져 왜 맘에 가지고 니가 빠 니가 빠 마늘을 왜 다 던지는데 마늘을 왜 다 던지는데 마늘을 다 던지는데 왜 하는데 왜 하지 말랬지 이게 쪼갈쪼갈 뭐라 쪼갈쪼갈 손주심 하셔야 돼요 물어요 수영장이다 너 나 마늘 먹으면 안 돼 너는 나 마늘 먹으면 안 돼 네 주문했는데 개밀네 통구 너덜덜덜덜덜덜덜덜덜